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금 3주 만에 뵙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근황을 좀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남자친구 만난 얘기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만. 제가 백신 접종도 맞고 그리고 출장도 갔다 오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자주 못 뵀습니다. 안 그래도 김재훈 기자가 계속 3주 연속 나와서 무슨 일이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김재훈 기자 얼굴도 좀 안 좋았고요. 아무튼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호텔과 오피스텔의 차이입니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차이요? 네. 호텔이야 다들 아시다시피 숙박 없어오고. 오피스텔은 뭐라고 해야 되죠? 주상복합건물이고 죽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그렇죠. 네. 말씀하셨듯이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인데요. 임대인이 선택하는 데 따라서 이게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나뉩니다. 그렇게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무실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집으로도 쓸 수가 있게 만든 공간인데요.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원룸이라고 부르는 그런 집들이 여러 개가 아파트처럼 모여있는 그런 건물을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부르죠. 길가다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호텔과 오피스텔의 차이점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 바로 뒤에 3일이 붙어있어서 5일이나 계속됐잖아요.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모처럼 또 여유로운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요. 오늘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돼서 누구보다도 불안한 마음으로 추석 연휴를 보냈을 300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주 칼호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7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시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로 좀 유명했었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2014년에는 롯데시티 호텔 건물이 들어섰고 또 작년에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드림타워가 들어서면서 제주시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됐긴 했는데요. 네. 지금도 역시 구제주권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19층인데 1970년대에는 남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만큼은 좀 유명했던 곳인데 한진그룹 지주사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칼호텔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한진칼이 최근 제주 칼호텔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칼호텔이 1974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됐는데 계속 잘 운영을 해왔죠. 그런데 갑자기 매각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사실 한진칼이 호텔을 매각한다는 설은 작년부터 있어 왔는데요. 그런데 서귀포에 있는 칼호텔이나 제주 파라데아이스 호텔 그러니까 제주시 연동에 있는 이 호텔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 측에서는 이런 제주 칼호텔의 매각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 노조 칼호텔 지부에 따르면 이달 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노동자들도? 네. 그래서 갑자기 매각한 데 대해서는 한진그룹 측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사에선 자산을 계속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주에 있는 부동산들도 그 매각 리스트에 포함이 됐거든요. 지난해에는 대한항공이 제주시 연동이 있는 사원주택 단지 있잖아요. 거기를 또 매각하기도 했죠. 여기서는 지금 아파트를 짓는 군사가 진행하고 있고요. 네. 여기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런데 기업이잖아요. 경영 악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는 얘기를 한진칼 측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조 기자가 이 이야기를 갖고 온 걸 보니까 다른 이유가 좀 있는 모양이죠? 네. 사실 한진칼의 부채 비율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43.7% 수준이거든요.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 정도인데 이게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약 12%포인트 정도 상승한 수준에서 그친 수준이에요. 그럼 이거는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최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주카라 호텔을 매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수를 위해서 약 4조 4천억 원의 자금을 확충하기도 했는데요. 유상중자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부 주도하에서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도 꽤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또 조연아 전 부사장 간의 싸움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연아 전 부사장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이유가 됐든 매각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매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제주카라 호텔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인원이 300여 명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카라 호텔 같은 경우는 규모가 꽤 되잖아요. 그리고 인수를 하게 되면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들이는 사업자가 고용 승계를 그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초에 사측하고 면담을 가졌는데 사측에서 매각 후에 전원 고용 보장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건물이 그대로 호텔 사업자에게 매각이 된다면 사실 직원을 전원 고용하는 고용 승계가 불가능한 일도 아닐 텐데요. 그런데 제주 카라 호텔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 운용사로 알려졌거든요. 여기서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건 경쟁 입찰에서 참가한 여러 업체가 있을 건데 거기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먼저 선발된 업체를 뜻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이 업체가 우선적으로 매각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부동산 업체다. 그 업체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업체가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게다가 이 사업자는 이 건물을 호텔이 아닌 주상복합건물 오늘 얘기했던 오피스텔로 바꿔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제주 칼호텔은 내년 객실 예약을 일체 받지 않고 있고요. 호텔 사업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걸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오피스텔은 주로 임대업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주거 공간을 빌려주는 거라서 호텔처럼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는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아 이런 사정이 좀 있군요. 그럼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노조 측은 한진칼이 노동자들과 사전협의 없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거든요. 일방적인 매각 통보였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진칼은 노조 측에다가 매각 사실을 알린 건 이달 초였고요. 네. 노조는 그래서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동산 투자 개발업자에게 이 호텔을 팔아치우는 결정을 한 것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한진칼은 수십 년을 함께해온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이 일방적으로 호텔을 매각하는 결정을 했다고 규탄을 했습니다. 네. 또 사측이 지금 매각 이유로 들고 있는 경영 악화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만약에 진짜 경영 악화가 이유라면 경영을 제대로 못한 경영진과 기업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책임을 경영진이나 회사가 지는 게 아니라 사실 수십 년 동안 시키는 대로 일만 했던 노동자들에게 전가를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리고 회사가 재무건전성을 높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높이기 위한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오히려 반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또 지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진칼의 모 회사인 한진그룹이 최근 들어서 호텔 레저 사업 분야를 전면 개편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경영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시설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 없이 손쉽게 자금을 마련하는 대책으로 제주 카로테를 매각하는 결정을 했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또 그에 딸린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노조 측이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건 또 아닙니다. 최소한 고용이 보장되는 매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일각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방침이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의 사회적인 의무 책무를 생각했을 때 이걸 나무라라 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고용 승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기내식 사업부를 매각할 때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켜주겠다고도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진칼은 그런 사회적 책임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한항공 죄송합니다. 대한항공이 아니라 한진칼의 경우에는 제주도의 자원을 활용해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도 팔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한항공 기내에서 제공되는 한진 제주 퓨어 워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지하수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네. 늘 증산하게 해달라고 요즘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도의회에 계속 그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조천음 교래리의 5.16 도로에서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제동목장까지 이어지는 진입도로가 9km 정도 되거든요. 이 도로를 또 도민 세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볼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지적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 청무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 호텔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당시 1970년대에 지어졌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경관 자원을 이용한 또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서희포에 있는 칼호텔이나 이런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네. 아무 비용을 내지도 않고 제주도의 자원을 수십 년 동안 이용을 해왔다는 건데요.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이 점을 두고 한진그룹은 제주의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수까지 제주 자원을 활용해서 성장을 했다. 그 성장 이면에는 제주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들이 있는데 이번 매각 결정은 기업의 반도덕적이며 반사회적인 행태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 노조 측은 매각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며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해서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기업을 매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과거의 사회들도 보면 똑같이 호텔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가 들어서게 된다면 어느 정도 고용 유지도 되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산운용사가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쪼개 파는 경우들도 생기고 이런 사회적인 책무와는 좀 관심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또 노동자들이 많이 딸려있죠. 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잘못하면 우리가 늘 봐왔던 호텔이 오피스텔로 바뀌어 있는 모습도 나중에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보도록 하죠.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지슬이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네. 추석 연휴 앞뒤로 민심을 잡으려는 각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죠. 연휴 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 후보들은 제주에도 연이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을 찾은 후보들에게 기자들이 빠짐없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요. 쉽게 손을 못 대는 뜨거운 감자. 제2공항을 두고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혹자는 똑같은 질문만 계속한다고 얘기들도 합니다만 사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이 각 당마다 진행 중이어서 공약과 입장은 바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좀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진보 진영 정당에서는 죄송합니다. 지난 2월 실시됐던 도민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두 개의 공항은 필요가 없다면서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 11일 제주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재연 진보당 예비후보는 환경부의 전략 환경경향평가 반려 결정으로 제2공항 추진이 도민들이 우려하던 대로 얼마나 무리수였는지 드러났다며 국토부는 하루빨리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 14일 제주를 찾은 이정미 정의당 예비후보 역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2공항 건립을 막고 제주도민의 삶의 털을 지켜내겠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공항 문제가 사실 진보 보수로 갈린다는 것도 좀 희한하긴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진보 진영에선 두 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의 후보 측 입장을 좀 들어보면요. 홍준표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에 먼저 제주를 찾았는데요. 공항 인프라를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입지 선정 자체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쨌든 제주공항 수요가 한계치에 이른 만큼 제2공항이 필요하지만 성산이 그 입지로 적절하지가 않다면 지금의 제주국제공항을 확장하거나 또는 정석공항 지금 활용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지사였던 분이죠. 원희룡 예비후보는 변함없이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홍준표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 서랑설레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가 왜 저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국민의힘 쪽 관계자분들께 인터뷰를 많이 해봤었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크게 고민을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은요? 네. 민주당이 가장 좀 애매하고 복잡한데요. 지난달 30일 제주를 찾은 박용진 예비후보는 제2공항 건설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석비행장을 포함해서 제2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좀 후보와 좀 비슷하죠. 그리고 지난 18일 제주를 방문한 이낙연 예비후보는 국토부가 7개월간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또 현재로선 용역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참고로 국토부는 최근 환경부가 제2공항 전력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함에 따라서 그 반려 사유를 보완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방점을 강조를 어느 쪽에 했느냐가 중요한데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2공항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여기 대해서는 또 해석이 좀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이재명 후보 또 추미애 후보가 제주를 찾았죠? 네. 이재명 후보는 환경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제주도민의 의사와 절차 문제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토론하고 검증하고 고민하겠다면서 지금 당장 고민이 없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솔하다면서 말을 아꼈고요. 또 추미애 후보는 지역 여론을 잘 수렴해야 하고 또 관광 수요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자연유산의 지속 가능성과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을 연계해서 제주도 발전 전략과 입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쉽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말 다 갖다 붙인 거잖아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진보 진영과 국민의힘 측은 입장이 분명한데 민주당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여당인 만큼 정부가 지금 입장을 명확히 내놓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환경부와 국토부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고 그래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던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용역과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했다고 했는데 이 반려를 뒤집을 만한 상황이 생긴 건가 하고 의아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네. 환경부의 반려결정이 나왔을 당시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를 사실상 제2공항 계획이 무산됐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혹은 희망이거나. 네. 국토부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반려사유를 해소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작성한 뒤에 환경부에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측 시민단체들은 반려사유가 그게 일부 수정한 것만으로는 해소가 안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반려사유가 비행에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인근에 서식하는 조류들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방안을 미흡하다 해서 이걸 마련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항공기 소음평가 재평가 시에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을 거의 전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는 국토부의 용역은 보안만으로 반려사유를 해소할 수 있을까를 따져보는 건데.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한 것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거 오래 끓입니다. 굉장히 좀 갈등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치시죠.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